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 마시기 한솔 혜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볼 뮤비는요 여자 아이돌 전수연 솔로곡 삥삥입니다 손가락이 너무 좋아 뭐야 아르바이트 느낌 어 그렇네 너무 시원해 머리카락이 너무 독특해서 너무 좋아 주먹도 너무 좋아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오고 있어 응 이 부분이 뒤에서 나중에 춤 같이 추겠다 그 고객들 러스터 느낌인데 뒤에 버브도 귀여워 버브도 귀여워 진짜 딱 이런 표정이 진짜 시그니처 응 표정 시그니처 딱 이 씬은 여기 덤비덤비 느낌있다 맞아 맞아 시원한 여름의 느낌 응 뭐야 아 아저씨 워 눈부마나쯤 모여 진짜 진짜 한 번 할 것 같아 나중에 이거 한 열 번 찍었을 거 아니야 멍이 있을 수도 있어 하하하하 아 멋있다 라이빌라이 삐삐 삐윤비유 톤이 너무 이쁘다 이 부분 춤 완전 이윤올 것 같아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귀여워 어? 샤넬 어머 어머 위에서 떨어지는 게 이런 거 같아 요만한 버거가 이처만하게 퍼졌어 너무 신났어 오 멋있는데 오 멋있는데 와우 강해 너무 좋아 와 근데 진짜 클러스가 달라 너무 빠져들어 오 맛있겠다 대빵 커 진짜 얼굴보다 커 다시 보자 진짜 전수연은 달라 리프트 이번 앨범에 전수연의 또 다른 장 윈디가 등장하잖아 누구 어디 윈디 누구 이 윈디였어 어 윈디로 나온 거야 윈디 버거를 출시해가지고 거기 대표 메뉴로 타이틀곡이 대표 메뉴거든 타이틀곡으로 삐삐이 나온 거야 저 폭죽 터지던 햄버거 이름이 삐삐인 거야 메뉴 이름이 삐삐인 거야 그러니까 삐삐이라고 삐삐 세트였어 아까 고객들이 와서 삐삐 세트 주세요 뭐 들었어? 진짜 그랬어? 아니 우리 전수연 특유의 캐리스마 있잖아 그치 이 곡에서도 열심히 들었는데 중간에 들어간 이 송 모양 참 할 수 없는 송 모양이 여자 아이돌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역시 캐리스마가 잘 나지겠어 정말 전수연과 여름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번 곡도 아예 대놓고 써머송이잖아 근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왜냐면 우리 일상 얘기구나 약간 살아가는 우리 세대 얘기구나 하다가 후렴 쯤에 지구는 삐오리로가 나와 지구가 악화하고 있는 거야 지구가 악화하고 있는 거야 지구가 악화 때문에 환경 보호성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춤도 너무 중독성 있어 춤 누가 커버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다 진짜 너도 할까? 그래도 남겨줬으면 좋겠어 너 춤 진짜 이상하다 지인들이 괜찮다고 난리나 갬토 오고 난리나 이 사진 진짜 모기셨다고 그럼 다음에 또 여자 아이돌과 전수연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번 곡 삐삐에서 좋았던 부분 댓글로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